공대공대 대생대생 공대생가족 안녕 오늘은 성주 집을 지어 주겠습니다. 진짜 집. 진짜 집. 지금 짓는게 아니고 성주 중학교 2학년 때 자기가 자기 꿈을 위해서 방이 필요하다. 성주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지 방이 없었고 내하고 같이 그냥 맨날 실에서 짜고 공부하고 했습니다. 성주는 방이 없어서 사연이 좀 있어요. 근데 성주가 집 꿈을 위해서 집을 지어 달래서 우리가 그때 집을 지었는데 그때는 동영상 개념이 없었고 캠커더로 조금씩 찍는게 다였는데 사진으로 남겨진게 있어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렛츠고! 이게 우리집 마당입니다. 우리 마당 진짜 예쁘다. 보면 참 예뻐. 이 마당 한구석에 이제 집을 짓는데 이게 기초공사입니다. 완전 허접하지? 그래도 시작하는건 진짜로 참 허접했고 이게 뭐 혹시 집이 될까 생각했는데 성주 아버지가 건축 허가 받으려고 시청에도 가고 진짜 그때 바빴습니다. 기초라는게 참 허접해요. 블록 몇개 갖다 놓고 나무. 그래서 저거 방구목이라서 아주 튼튼합니다. 자재를 가지고 와가지고 마당에 짐을 풀고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젊어서 일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렇지. 이거 바닥 공사하고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털을 만들어 쌓아가는데 한 다섯평 정도 지었는데 일하는게 바빠가지고 사진을 못찍었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나중에 찍어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사진이 없다. 이거 정면에서 이제 바라본거고 유리창 만들어가 달았는데 유리창이 진짜 예쁘죠? 유리창 진짜 예쁘네. 유리창 달아 놓으니까 이제 집 같아 보이다. 지붕 올리려고 기둥이라나 석가래라나 뭐고 그거 설치한 거네. 그때는 우리집에 거네도 있고 진짜 좋았습니다. 저 거네 우리 학원에 여자애들이 놀러와가지고 한 10명 저기에 6명이 올라타가지고 뿡가쁘어. 용서치 않을 거다. 알고 있지 민영이. 지붕 올리려고 위에서 한번 찍어 본 사진입니다. 다른 방향에서 한번 찍어 봤고 앞에서 한번 찍어 봤고 이거 사진은 안에서 찍었는데 문은 안 달았고 창문으로 이제 보이는 거고 그런데 창문이 보면 창문 진짜 예쁘지? 진짜 예쁘지. 창문 이거 달고 나니까 너무 예쁘더라. 그리고 지붕에 이렇게 루바를 발랐는데 아직 이거 바르기는 하는데 고생은 했는데 우리가 기술자가 안 일 안 오니까 아직 햇빛이 보여. 저 구멍 전부 다 사이사이가 전부 다 햇빛이 뭐였어. 그럼 나중에 다 비가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럴게. 그래가지고 이제 지붕 위에 고무를 씌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루바를 발랐고 그 위에 하판으로 한번 덮었고 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고무 바르고 아스팔트 싱글이라고 바르는데 내가 저 올라가가지고 두 시간동안 꼼짝도 못하니까 내려오지도 못했습니다. 내려오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미끄러워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고생고생해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아스팔트 싱글인데 이거 지붕에 올려놓으면 비 안 새고 따뜻하고 그렇게 이렇게 발랐어. 그렇게 이걸 다 바르고 나니까 집이 모양이 이제 이렇게 갖춰져가지고 좀 예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문을 달았지. 문 달아 놓고 창문하고 같이 있으니까 진짜 예쁘지? 진짜 예쁘지? 그때는 진짜 흐뭇했어 이거 하면서. 그러고 이제 멀리서 보니까 대충 집 모양이 됐어. 근데 한 개 빠져 있는 게 뭐가 빠져있게? 아 마루층. 그렇지 마루. 마루가 빠져있는 거라. 데크라고. 데크하려고 이렇게 있는데 누가 하나 뛰어오는 거라? 누가 뛰어오는? 성주. 몇 살 때? 한.. 그때 중학교 2학년이니까. 그래 중학교 2학년이니까. 날씬했네. 싫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했냐면 이 밑에 보이는 테두리 이게 마루층 쪼깨나케. 자기가 여름때 저기 누워서 별 본다고 마루층 쪼깨나케 만들어달래. 그래 만들어 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했냐면 뭐 한 거 같아요? 입술 발랐지. 그래. 페인트 칠했지? 페인트 칠했지? 페인트 칠했지? 페인트 칠했는데 잘 표시가 안 나지? 투명한 페인트. 투명한 페인트. 투명한 페인트. 오일 스테인이라고. 그렇게 나무에 칠해 놓으면 칠한 듯 안 칠한 듯하게 보이는 거. 그리고 성주 엄마가 창문에 조그난 커튼도 달아줬다. 성주의 사생활 보호한다고. 하하하하하하 페인트 다 칠하고 멀리서 딱 봤을 때 앞에는 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성주 방 저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집에 나무들이 피고 예쁘지? 예쁘고 이중 질 동안에 성주 아빠 친구가 하루는 도와줬습니다. 하하하하 그때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도와줬습니다. 내가 할머니하고 둘이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친구한테 불러가지고 좀 도와줘야 해가지고 같이 했지? 그런데 둘이서 다 찢었으니까 장하지요? 장하지? 그래 성주는 저 집 지어주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저녁 저녁 즐거친 거 한 열흘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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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쳐서 잤다. 그때 성주 꿈은 서울 신촌 가서 기타 치고 이렇게 하는게 집꿈이었던 것 같은데 말은 안 했지. 뭐라 할까 봐. 뭐라 할까 싶어서. 아무튼 기타 열심히 치고 노래 막 부르고 저녁 저녁 돼지 멱따는 소리 들렸지. 근데 어쨌든 지금 저기서 지가 어느 날 보니까 유튜브 찍더라고. 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크는 게 최고지 뭐. 전부 다 자기 하고 싶은 거 일을 하면은 더 열심히 하고 성공 빨리 하는 거야. 너무 바쁘다. 그치? 그래 사랑해. 사랑해. 열심히. 빠이. 꿈을 좀 줄 몰 și 해야 강해. 아니세 ? 사랑해. 사랑해. 못 대비인ומע